이제 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람 소나기에 대한민국이 이제 다 접수가 될지 참 앞으로 주의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방탄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논설실장께서 좋은 글을 쓰셨네요. 박정훈 칼럼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아주 참 특별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질수를 흔드는 위헌폭주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조선일보도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거죠. 박정훈 논설실장의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토양과 기초를 까는데 큰 역할을 했고 조선 외의 모든 언론인과 국민들이 다 수수방관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 온 거죠. 결론 부분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정치판에서 지켜져 내려왔던 최소한의 금기까지 모조들 깨부시고 말았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되어 방탄특권을 몸에 둘렀다. 박정훈 논설실장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거가 어땠는지는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헌정질수가 다 무너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 침묵하는 순간 저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조할 미조할 여러분들 밝히고 이렇게 할 손을 털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아우성 쳐봐야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접수가 된 거죠 나라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건박하고 법원을 압박하며 상권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흔들도록. 흔들어서 나라가 골로 가도록 하는데 그러나 내가 나라가 골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안 믿을 겁니다. 나중에 진짜 골로 가고 난 다음에 그때 골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책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일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그것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우연적 폭주에 달함없다. 대한민국을 날로 먹는 거지 않습니까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날로 먹어가지고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 해먹는 겁니다.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고 또 필요한 이야기지만 당신들이 침묵하고 당신들이 비겁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의혜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걸 당신들이 다 묵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다 과거 독재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고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로 법치와 사법부 독립, 상권분립, 의회제도의 헌정질설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은 다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그러나 박정은 논설실장 외에 조승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다 덮는 데 이러면 이바지 한 거지 않습니까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다 자업자득이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 후회하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후회하는 날이 왜 안 오겠습니까 오죠 사필기정이고 인과응본 겁니다 사실의 눈을 감고 진실의 눈을 감고 기본과 기초의 눈을 감았던 거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위선 그 대가를 세세손손처럼 치르지 않으면 그건 기적인 거고 현재로는 세세손손처럼 치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오늘 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참 제가 볼 때는 당신들이 너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6500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이 어떻게 보십니까 84%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14%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방탄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방탄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접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14%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깨어있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아우승치고 뭡니까 소리치더라도 권력을 진 사람들은 결국 밀어붙일 것이다 여기 보시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경원 의원 폐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8%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78%는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별로 잘 모르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불편하니까 그러나 20% 내외 사람들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상황은 그냥 뭐 그냥 흘러가는 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재명 씨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강적을 만난 것